햇살의 책장 내면의 자유를 위한 누워보내기 연습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입니다. 마음과 새로운 관계 맺기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겠노라는 결심이다. 두려움과 스트레스와 마음의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만 할 이유가 없으며 당신은 삶을 즐기고자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 당신은 져야 할 이유가 없는 짐을 날마다 지고 있다. 자신이 완전하지 않아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불안과 초조와 자의식에 시달린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이용하고 사랑해주지 않을까 봐 두려워한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엄청난 무게로 짓누른다. 열려있고 애정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애쓰는 동안에도 자신을 표현하고 성공하려고 애쓰는 동안에도 당신은 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있다. 그것은 고통과 슬픔과 번민의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다. 당신은 날마다 그것을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느끼지 않게끔 자신을 감싸 지키고 있다. 그것은 워낙 마음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서 당신은 그것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붙다가 인생은 고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킨 말이다. 사람들은 고통스럽지 않은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조차 모른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신이나 주변의 어느 누구도 건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보자. 모든 사람이 늘 중병을 앓고 있어서 병상을 떠나본 적이 없다. 이런 세상에서는 병상 곁에서 할 수 있는 일 말고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밖의 일은 전혀 모를 것이다. 그들은 그저 몸을 끌고 다니는 데만 안간힘을 다 써야 하므로 건강과 활력이라는 개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당신의 마음을 이루는 정신과 감정의 에너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와 같다. 당신의 예민한 마음은 정도의 다소간에 순간순간 끊임없이 고통받는 상황 속으로 당신을 데려다 놓는다. 당신은 주변을 통제함으로써 고통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거나 아니면 닥쳐올 고통에 대한 근심에 쌓여 있다. 이런 일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마치 물고기가 물을 보지 못하듯이 당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당신은 고통이 평상시보다 더 심해졌을 때야 자신이 고통받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서 그것이 실제로 나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에야 자신이 문제에 봉착해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일상생활 중에도 마음에 끊이지 않는 문제를 안고 산다. 이것을 실감하려면 나와 마음과의 관계를 몸과의 관계와 비교해보라.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일 때는 몸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 없다. 거기에 주의도 주지 않고 그냥 걸어다니고 운전하고 일하고 논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몸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심리적 평안을 위해 골몰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한다. 권총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할까? 난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것이 고통이다. 이 끈일 줄 모르는 불안한 내면의 목소리는 고통의 한 형태이다. 그를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다 내놨다가 이용당하면 어떡하지? 그런 일을 다시는 당하고 싶지 않아. 이것이 늘 자신을 걱정해야만 하는 고통이다. 우리는 왜 늘 자신을 걱정해야만 할까? 왜 나 나의 것 등에 대한 온갖 생각이 허구한 날 끊이지 않는 것일까?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세상을 어떻게 재배치해야 할지를 당신이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라. 당신은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좀 더 나은 기분이 되려고 노심초사하기 때문에 늘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당신이 늘 마음의 평안을 염려하는 유일한 이유는 마음이 마음이 매우 오랫동안 편치 않게 지내왔기 때문이다. 사실 당신의 속마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거의 어떤 일이든지 당신의 속을 쉽게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이 고통을 종식시키려면 자신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마음이 그런 불편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마음은 건강하고 온전해질 수 있다. 마음의 고통을 그저 참고 견디거나 마음을 감싸고 보호해야만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하나의 진정한 선물이 된다. 자신이 한 말이나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끝없이 되새겨봐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일을 늘 걱정거리로 달고 다니면서 당신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려는 것인가? 마음이 예민하다는 것은 당신의 삶이 평안하지 않다는 증거이다. 몸이 평안하지 않을 때 통증이나 그 밖의 증세를 나타내 보이는 것 과도 마찬가지이다. 통증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몸이 당신에게 걸어오는 말이다. 과식을 하면 복통이 난다. 팔에 지나친 스트레스를 주는 일을 하면 팔이 아프기 시작한다. 몸은 자신의 만능 언어인 통증을 통해 의사를 전하는 것이다. 마음은 자신의 만능 언어인 두려움을 가지고 의사를 전달한다. 자의식 시기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모두 두려움이다. 동물을 학대하면 겁을 먹는다. 당신의 마음에 일어난 일도 바로 이런 것이다. 당신은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지움으로써 마음을 학대했다. 잠시 멈춰서 당신이 마음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라. 당신은 마음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누구도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모든 말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받아들였으면 해.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원하지 않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덧붙인다. 자, 마음아, 이 모든 것이 실현되게 할 방법을 생각해봐. 밤낮 머리를 싸매고 끙끙대야 하더라도 말이야. 물론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대답했다. 하고 있어요. 열심히 연구해볼게요. 이런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상상해볼 수 있겠는가? 마음은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옳고 올바로 실행되고 모든 사람에게 올바른 효과를 미치게 하려고 무진 애를 써야 한다. 마음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올바로 해석되고 평가되도록 그리고 누구도 당신을 해칠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한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고 원하지 않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마음은 만사가 잘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당신에게 충고하느라 노심 초사한다. 마음이 그토록 쉬지 않고 부산이 움직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신이 불가능한 임무를 부여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것은 몸에게 나무를 단숨에 뽑고 산을 한걸음에 건너뛰기를 바라는 것과도 같다. 몸이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시키면 몸은 병이 날 것이다. 마음이 병들게 한 것도 바로 이것이다. 몸이 병든 증세는 통증과 허약이다. 마음이 병든 증세는 끊임없는 신경증적 생각과 그 밑바닥에 깔린 두려움이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당신은 정신을 차리고 자기 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마음이 당신에게 끊임없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저기는 가지 말고 여기를 가라. 저런 말은 하지 말고 이런 말을 하라. 무엇은 입지 말고 무엇을 입으라는 둥 말이다. 그것은 한시도 그친 적이 없다. 고등학교 때도 그러지 않았는가? 중학교와 초등학교 때도 그러지 않았는가? 항상 그래오지 않았는가? 자신을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의 고통이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의 소리를 그치게 할 수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늘 해오던 식의 동일한 외부 게임을 더 잘하는 것으로서 내부의 문제를 고쳐보려고 애쓴다. 우리 내부의 문제를 순간 포착해보면 모든 사람이 저마다 오늘의 특별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을 그 순간에 가장 괴롭게 만들고 있는 문제 말이다. 현재의 문제가 약간 시들해지면 다음 문제가 튀어나온다. 다음 문제가 시들해지면 또 그 다음 문제가 튀어나온다. 이것이 생각이 하고 있는 일이다. 생각은 오늘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생각은 문제만 생각한다. 그것이 왜 당신을 괴롭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이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생각은 평생 그것을 가지고 고민할 것이다. 마음은 언제나 내부의 문제를 풀려면 외부의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충고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지혜롭다면 이런 게임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마음이 주는 충고가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자의 충고임을 알아차릴 것이다. 당신 마음의 생각들은 두려움으로 혼란스러워져 있다. 세상의 모든 충고 중에서도 절대로 귀를 주지 말아야 할 것은 혼란된 마음의 충고다. 마음은 실제로 당신을 그릇된 길로 이끈다. 그것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승진만 된다면 만사 문제가 없을 텐데 나 자신에 대해서도 뿌듯한 기분이 들 테고 그러면 나도 내 인생을 제대로 수습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은 이 말이 옳다고 느꼈는가? 승진만 되면 그것이 모든 불안을 종식시키고 평생 경제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할까? 물론 아니다. 그 다음엔 그 다음 문제가 표면으로 떠오를 뿐이다. 이것만 알면 마음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마음이 하는 일은 일이 좀 더 편해지도록 외부의 상황을 조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노력일 뿐이다. 외부의 상황은 내부 문제의 원인이 아니다. 예컨대 가슴 속에서 외로움과 부족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특별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통해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쓰고 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짓은 단지 어떤 사람이 당신의 내부 문제를 달래줄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소용이 없으면 당신은 또 다른 것을 시도해 볼 것이다. 그러나 사실 외부의 변화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근원적인 문제는 당신이 자신을 스스로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당신은 그것을 덮어줄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찾아 나설 것이다. 당신은 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숭배 뒤로 몸을 숨길 것이다. 당신을 사랑하고 숭배해 줄 완벽한 사람을 찾으려고 애쓴다면 그리고 어떻게든 거기에 성공했다면 당신은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당신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한 일은 기껏해야 그 사람을 당신의 문제에 개입시킨 것뿐이다.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그토록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내부 문제로 부터 출발해서는 다른 사람을 거기에 개입시키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쓴 것이다. 그 관계는 문제를 겪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가 관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거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실패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봤으니 이제 성공은 어떤 것인지를 정의 내려보기로 하자. 마음과 관련된 성공이란 몸의 건강에 비유할 수 있다. 그 성공이란 당신이 마음에 대해 다시는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상태의 몸이란 당신이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자신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몸을 말한다. 몸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을지 어떻게 하면 무섭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지를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마음에게 삶을 바칠 필요가 없다. 속에서 돌아가는 신경질적이고 개인적인 생각들만 없으면 삶이 얼마나 흥미진진할지를 생각해보라. 사람을 필요로 하는 대신 사람을 진정으로 사귈 수 있고 온갖 일들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내부의 잘못을 고치는 데에 삶을 사용하는 대신 그저 삶을 살고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런 경지를 이룰 능력이 있다. 결코 늦지 않았다. 당신이 마음과 맺고 있는 현재의 관계는 일종의 중독 과도 같다. 마음은 끊임없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고 당신은 이 요구에 삶을 바쳐왔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당신은 이것을 다른 중독증을 대하듯이 대해야만 한다. 예컨대 마약 중독자라면 마약을 더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끊을 수 있다. 쉽지는 아닐 테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 마음에 대한 중독 도 마찬가지 다. 당신은 마음의 끊임없는 문제에 귀를 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그만둘 능력이 있다. 거기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 나날의 삶을 마치 휴가처럼 보낼 수도 있다. 일이 재미있을 수도 있다. 가족 생활이 재미있을 수도 있다. 그 모두를 그저 즐길 수도 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을 그저 즐긴다는 말이다. 그리고는 밤에 잠들 때는 그 모두를 놓아 보낸다. 긴장 없이 근심 없이 삶을 그저 살아간다. 삶을 두려워 하고 삶과 싸우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이다. 마음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 수 있다. 그 방법만 알면 된다. 흡연을 예로 들어보자. 담배 끊는 방법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키워드는 끊는다는 것이다. 어떤 방법을 쓰는 하는가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다른 것보다도 그저 끊어야 한다. 담배를 끊는 방법은 입에다 담배를 가져가기를 멈추는 것이다. 다른 모든 방법들은 당신이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수단들이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저 입에다 담배를 가져가기를 중단하는 것뿐이다. 이렇게만 하면 담배 끊기는 보장된 일이다. 마음의 골칫덩어리에서 벗어나는 데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 마음에게 당신의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는 임무를 그만 맡겨라. 이 일이 마음을 온통 혼란에 빠트려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것이 두려움과 불안과 신경질을 읽어놓았다. 당신의 마음은 세상에 대해 별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 마음은 전지전능하지 않다. 마음은 자연의 힘과 날씨를 바꿔놓을 수 없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과 장소와 상황을 통제할 통제할 힘도 없다. 당신은 마음에게 내부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 세상을 바꿔놓으라는 불가능한 임무를 부여했다. 건강한 존재 상태를 이루고 싶다면 마음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짓을 멈춰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기본대로 만사가 돌아가게끔 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임무로부터 당신의 마음을 해방시켜야 한다. 마음은 그런 일을 해낼 능력이 없다. 마음을 그 일에서 해고하고 대신 당신 내부의 문제를 놓아보내라. 마음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당신의 기존 관념에 세상이 맞아떨어지도록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는 식의 충고를 마음이 떠버릴 때 그것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담배를 끊을 때 와도 같다. 마음이 무슨 말을 하건 상관없이 그저 담배를 입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다. 저녁을 막 먹고 난 후라도 상관없다.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욕구가 올라오더라도 상관없다. 이유가 뭐라도 상관없다. 그저 손이 더 이상 담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한다. 사실은 당신이 만사에 대해 불만이 없을 때 만사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만이 만사에 문제가 없는 유일한 때이다. 당신이 할 일은 오직 마음이 마음이 내부의 문제를 고쳐주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그 모든 것의 핵심이고 뿌리이다. 당신의 마음은 악당이 아니다. 사실 마음은 아무런 죄가 없다. 마음은 단지 컴퓨터와 같아서 하나의 도구이다. 그것은 위대한 사상을 만들어내고 과학 문제를 풀어서 인류에 이바지하는 데에 쓰일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혼란에 빠져서 마음으로 하여금 당신의 다분히 개인적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외부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에 시간을 다 보내도록 만들었다. 필연적으로 펼쳐지는 삶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분석적인 마음을 동원하여 부려먹는 그가 바로 당신이다. 살펴보면 마음은 매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하려고 늘 노심초사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님을 의식적으로 상기하고 거기서 부드럽게 빠져나와라. 그것과 싸우지 마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그 자리에서 당신을 물리치거나 아니면 지금은 당신이 억눌러 놓더라도 나중에 돌아와 당신을 물리칠 것이다. 마음과 싸우는 대신 그저 거기에 끼어들지만 마라. 마음이 세상과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저 거기에 귀 기울이지만 않으면 된다. 비결은 입을 다무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입을 다무는 것이다. 신경증 환자와 같은 마음을 지켜보는 내면의 그인 당신이 그냥 힘을 빼고 이완하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저절로 마음의 뒤에 떨어져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언제나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마음을 인식하고 있다. 마음이 마치 당신의 구원자이자 가오자인 양 당신의 온 가슴과 영혼을 마음속에다 쏟아넣기를 그치는 순간 당신은 마음의 뒤로 떨어져 나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이 생각을 아는 방법이다. 당신은 거기서 생각을 지켜보고 있다. 마침내는 당신도 그 안에 고요히 앉아서 끼어 있는 의식으로서 마음을 지켜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경지에 이르면 마음과의 문제는 종식된다. 마음의 뒤로 물러나면 의식인 당신은 사고의 사고의 과정에 개입되지 않는다. 사고란 마음이 하는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지켜보는 자다. 당신은 그저 거기에 있고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안다. 당신은 내면에 깃든 존재 곧 의식이다. 그것은 생각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당신은 곧 그것이다. 마음이 신경질을 부릴 때 당신은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그저 지켜볼 수 있다. 혼란에 빠진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당신이 할 일은 이것뿐이다. 마음은 당신이 주위를 보내어 힘을 주기 때문에 굴러간다. 주위를 주지 않으면 생각하는 마음은 떨어져 나간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예컨대 누군가가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는 당신을 완전히 무시한다.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인사를 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지나쳐버린다. 그들이 당신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정말 당신을 무시했는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들이 당신에게 화가 난 것인지 무슨 일이 있는지 당신은 모른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내달리기 시작한다. 점검을 위한 좋은 때다. 지구 상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산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 겨우 그것을 못 참겠다는 것인가? 그것이 이성적인 행위인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소소한 일들을 자신을 해방시키는 훈련으로 이용하라. 위의 경우에서 그저 마음의 짓거리에 끼어들지 않기로 마음 먹어라. 이것은 마음이 늘 하던 짓거리를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이 작은 통속극을 만들어내는 꼴을 기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는 것을 뜻한다.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으며 누가 또 그런 짓을 할지 모른다는 등의 그 모든 짓거림을 그저 지켜보라.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라. 이 모든 것이 단지 누군가가 당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다. 마음이 짓거리는 것을 그저 지켜보면서 계속 힘을 빼고 누워보내라. 그 짓거림의 배후로 떨어져 나오라. 날마다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일들 속에서 그저 계속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것은 마음속에서 하는 매우 개인적인 작업이다. 당신은 곧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당신을 늘 조바심과 흥분으로 몰아가곤 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마음에 에너지를 주는 일을 그쳐라. 그것이 해야 될 일의 전부이다. 이 방법을 따른다면 당신이 할 일은 오로지 힘을 빼고 놓아 보내는 것뿐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면 어깨에서 힘을 빼고 가슴을 이완하여 그것의 뒤로 떨어져 나오면 된다. 그것을 건드리지도 거기에 끼어들지도 마라. 그것을 멈추려고도 하지 마라. 다만 당신이 그것을 보고 있음을 알아차려라. 그것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다. 그저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라. 규칙적으로 이따금씩 마음을 지켜보도록 함으로써 해방으로의 여행을 시작하라. 이것이 마음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마음의 중독은 심각한 것이므로 상황을 지켜보도록 자신을 일깨워줄 방법을 정해놓아야 한다.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 매우 간단한 알아차리기 연습이 있다. 이것은 마음의 배후에서 중심을 잡고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자동차 운전석에 앉을 때마다 잠시 멈추고 자신이 텅빈 우주 공간 속을 돌고 있는 한 행성 위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그리고 삶의 통속극 속에 스스로 끼어들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라. 다시 말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 자리에서 놓아 보내고 마음의 게임에 끼어들지 않기로 했음을 자신에게 다짐하라. 자동차에서 내리기 전에도 같은 연습을 하라. 그리고 정말 중심에 머물러 있기만을 절실히 원한다면 이것을 수화기를 들기 전에도 문을 열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어떤 것도 바꿔야 할 필요는 없다. 그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이 뭔가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면 된다. 그것은 재고조사를 하는 것과도 같다. 가슴, 마음, 어깨 등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점검하라. 일상생활 속에 모든 요소들을 당신의 본성을 상기시켜주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방아쇠로 삼아라. 이 연습은 의식의 중심이 잡히는 순간들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지속적으로 중심에 머무는 의식을 지니게 될 것이다. 지속적으로 중심에 머무는 의식이 참나의 자리이다. 이 상태에서 당신은 언제나 자신이 의식함을 의식하고 있다. 완전히 깨어서 알고 있지 않은 순간이 없다. 아무런 노력도 없다. 아무런 행위도 없다. 당신은 그저 거기에 있고 당신의 감각 앞에서 세상이 펼쳐지는 동안 생각과 감정이 당신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린다. 마침내는 마음을 성가시게 하는 무엇이건 가슴속의 어떤 변화이건 간에 에너지 흐름의 모든 변화가 당신은 그 배후에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자임을 상기시켜주는 방아쇠가 될 것이다. 당신을 아래로 끌어내리곤 하던 일들이 이제는 당신을 일깨워주는 것이 된다. 하지만 그 전에 예민하게 설치는 마음이 누그러지도록 의식을 가라앉혀야만 한다. 그러면 이 방아쇠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중심에 머물러 있도록 일깨워줄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은 의식이 충분히 고요해져서 가슴이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을 그저 지켜보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가슴의 반응을 놓아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가다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이 아니라 가슴이 된다. 당신은 마음이 가슴을 뒤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마음이 말을 시작하기 훨씬 전에 가슴이 먼저 반응한다. 의식이 깨어있으면 가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변화가 당신은 배우에서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는 자임을 즉시 알아차리게 할 것이다. 가슴에서 놓아보내므로 마음은 일어날 틈도 얻지 못한다. 이제 당신은 궤도에 올랐다. 당신을 가두던 바로 그것이 이제는 당신을 끄집어내어준다. 모든 에너지가 당신에게 유리하게 활용된다. 놓아보내는 이 방법은 당신의 에너지를 해방시키고 당신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게 한다. 나날의 삶의 한가운데서 자신을 마음의 속박으로 붙어 풀어놓음으로써 실로 당신은 영혼을 위해 자유를 훔쳐낸다. 이 크나큰 자유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바로 해탈이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 시각 . 85-1 3 5 8 9 9 12